마주보기요 자 오늘 준비한 KSMR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육류부위 중 하나인 닭가슴살을 준비해봤는데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안했는데요 마주보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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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비벼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있어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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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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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그래.. 내가 만든다 조금만 맛있네요 정말 맛있다 아무것도 없엉 너무 맛있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 타면 오돌뼈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이건 무슨 맛입니? 한입 문이 진짜 너무 고소해요 한국에서 먹기 좋은 거 같아요 그냥 먹기 좋은 거 같아요 또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생각나서 먹기 좋은 거 같아요 그냥 먹기 좋은 거 같아요 먹기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먹기 좋은 거 같아요 마주보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닭가슴살을 먹어봤는데 솔직히 아주 약간 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보다는 먹기는 조금 수월했는데 그래도 너무 뻑뻑하고 목넘김이 좋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는 지방이나 기름 있는 부분을 좀 좋아해서 이거는 좀 불호해요 이렇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괴식 추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시청해주셔서 안고맙다고 안했는데요 한번 보기요 두번 보기요 자꾸만 보기요 보기요 또 보기요 너도 보기요 쟤도 보기요 우리 같이 마주보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